아이고 무슨 날이 비만 주저 주저 오늘 기업했는데 오늘 뭐 마수도 못하고 아 오늘 일찍 접고 들어가야 되겠다 아유 무슨 날 비가 하루 종일 오냐 아 예 어서오세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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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니요 아니요 아 장사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앉으시고요 거기 바깥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 날까지 나가네 아이고 비를 쫄딱 받고 오셨네 예 일단 돈 좀 녹이시고 어떻게 이 섬에 있는 포장마차까지 오게 되셨어요 어휴 길 많이 맞으셨네 예 예 뭐 따끈한 거 따끈한 거 하나 드릴까 예 예 라면 오늘 신장 기업했는데 라면 아주 맛있게 제가 파 삼성 계란 두 개 넣어서 제가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예? 라면 라면 싫으시다고요 크면 뭐 아 짜장면 드시고 싶다고 근데 저희 지금 오늘 재료가 짜장면 재료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짜장면 해달라고요 여기가 깊은 산중이라 금방 이렇게 구하질 못해요 짜장면 꼭 짜장면 드셔야 돼 다른 메뉴도 있어요 라면 오뎅 우리 잘나가는 구더기 좋아요 빨리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빨리 빨리 이거 빨리 해주세요 빨리 예 떡볶이 또 칼국수 뭐 이런 메뉴 있는데 이거는 싫으시나 짜장면 짜장면 오케이 짜장면 금방 해드리죠 금방 몸 좀 녹이고 계세요 제가 짜장면집보다 더 맛있는 짜장 해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네 고기가 어느정도 익었으면 파를 넣어서 파향을 내보겠습니다 오늘 고기 냄새는 생강으로 잡아줄거예요 파향하고 생강향이 고기 누린매를 고기 누린매를 잡아줄거예요 파향하고 생강향이 잡아줘서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 음 한쪽에 간장을 넣어서 간장을 조금 태워줄거예요 약간 불맛도 나고 이 간장향이 이 야채랑 고기를 감싸안을 수 있게 간장을 한쪽에서 달여줍니다 설탕 설탕 야채를 확 볶아서 볶아먹는 간장 양파가 어느정도 투명해지면 설탕 치킨스톱 불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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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완성이 다 돼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아까 만들어졌던 춘장을 넣어가면서 중국집에서 파는 간짜장의 풍미가 점점 나오지 않나요? 짜파게티 짜파게티가 없으니까 일반 라면으로 아까 볶은 간짜장을 올리고 아마 금방 볶아서 너무 맛있을거에요 고명으로 위까지 네 원하시던 짜장면 맞죠? 맛있게 드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tv 자막 너무 맛있어 참깨 천천히 아주 이렇게 음 육즙 짜장면은 진리야 이 아삭한 식감 고기 기름의 조합 이 아삭한 식감 이 아삭한 식감 이 아삭한 식감 신선한 식감 이 아삭한 식감 맛있겠죠? 맛있어?